어떻게 해달라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나와요 기분 전환을 위해 찾은 미용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식으로 헤어스타일을 주문해왔나요? 원하는 스타일링이 아니라고 언성을 높인 고객은 없었나요? 마인 스타일러 만약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면? 온 헤어 마이 스타일러는 고객님과의 상담을 자동화시킨 시스템입니다 스텝 1. 사진 촬영 앞모습 찰칵 옆모습 찰칵 뒷모습까지 찰칵 스텝 2. 헤어스타일 매칭 얼굴형 인체 치수 연구 데이터와 개성 그리고 기호를 분석하여 알맞은 헤어스타일을 제안해줍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짧은 머리부터 긴 머리 색머리부터 웨이브까지 고객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머리 길이 조정은 물론 다양한 컬러 선택 메이크업까지 척척 이제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볼까요? 촬영된 자신의 이미지로 혼자서도 다양하게 연출하여 전송 및 인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과의 연동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마이스타일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스타일러를 통해 고객님의 만족도를 녹여보세요 당신의 스타일은 무엇인가요?